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물고기의 특성들을 알아보면서 물고기를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다른 반려동물과는 아주아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물속에서 한다는 점이죠 물속은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압, 농도, 호흡 먹이활동 등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우리 집사님들이 마치 강아지에게 잘해주듯이 물고기들에게 잘해주다 보면은 오히려 물고기들에게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자 오늘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분야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물고기들은 뭘 먹고 살까요? 우리가 키우는 작은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야생에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동물성 먹이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먹어둬야 된다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깨어있는 내내 먹이활동을 하고 사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보이죠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물고기가 배가 고픈 것 같다면서 계속 사료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랑은 사실 물고기를 죽일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제 경험상 지금까지 수천마리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고기가 굶어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폐사의 대부분은 먹이를 많이 줘서 해요 먹이를 많이 주면 배설량이 많아지면서 물고기들에게 해로운 암모늄의 발생 속도가 더 빨라지고 물고기들의 폐사율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요 그리고 어항 세팅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 사료 외에도 물고기들이 먹을 게 많습니다 바로 조류죠 쉽게 얘기하면 물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조류는 자연계에서 물고기들의 식물성 주식입니다 자 그럼 사료는 어느 정도 줘야 되나 기본적으로 어종을 떠나서 하루에 한 번 준다고 가정했을 때 15초에서 20초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만 주세요 사료를 준 지 20초가 넘었는데 먹이가 여기저기 남아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도라면 물고기들에게 위험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이틀에 한 번 준다고 하면 30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온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키우는 화려한 물고기들은 모두 열대 지방에서 온 열대어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 열대어들은 수온에 굉장히 예민하죠 사실 절대적인 온도에 예민하다기보다도 수온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에서 환절기에 특히 물고기들이 많이 폐사하곤 하는데요 낮에는 수온이 30도였다가 밤에는 18도까지 떨어지는 환절기에 물고기들은 계절성 질병에 걸리기 아주 쉬워요 대표적인 계절성 질병으로는 가을철 백전병과 봄철에 솔방울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온 유지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값은 25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25도에서 ±2도 정도 이 정도의 수온에서는 어떤 물고기나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집안 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수중 히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수중 히터기를 추운 겨울이 되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되기 전 9월달 가을부터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들은 절대적인 수원보다 하루 만에 갑자기 변하는 온도를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환절기가 오기 전에 9월 정도 수중 히터를 설치하시고 완전히 날이 풀리는 5월 정도에 빼시는 것이 좋아요 참 그리고 히터는 어항 크기에 따라 맞는 규격을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 전에 잘 확인하세요 자 먹이주기와 수온 유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편에 설명드린 것처럼 물고기들은 자연계 먹이사슬에서 상당히 약체에 속합니다 새끼 물고기들이 약 100마리 정도 번식한다고 가정하면 성어까지 자라는 물고기는 5마리도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천적이 많은 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우리 물고기가 예쁘고 귀여우니까 자꾸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어항 레이아웃도 한번 바꿔주고 싶고 그렇지만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대한 포식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항을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진동을 주는 행동은 물고기의 세상을 흔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물고기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점차 면역력이 감소하게 돼요 면역력이 감소하면 사람처럼 질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알다가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도 어항에 들어간 지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 아 이곳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곳이구나 앞에 돌아다니는 저 거대한 존재는 포식자가 아닌 먹이를 주는 사람이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오면 어항 앞으로 막 헤엄쳐 나오기도 하고 친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키우던 봉춘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제가 집에만 들어와도 어항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봉춘을 치듯이 고개를 막 흔들어 대던 물고기도 있었어요 물고기가 그렇게 적응된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지나친 관심이나 잦은 어항 환경 변화는 자제하시는 게 물고기를 아프지 않게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항에 별도 조명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어항 안에는 수초가 있는 경우에는 수초의 성장을 위해서 조명이 필요하고 꼭 수초가 없다 하더라도 미세 조류나 미생물들도 빛과 상관합니다 또 빛은 물고기들에게 낮과 밤의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조명은 흰색 LED 조명이면 좋습니다 흰색은 조명 쪽에서는 주광색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파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초들에게 풍성한 영향을 제공하고 물고기들의 원색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조명의 시간은 너무 많이 켜주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켜주시는 게 좋아요 4시간을 넘어가면 조류들이 증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조명을 꺼서 깜깜한 밤처럼 해주면 물고기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잡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해야 건강한 건 사람이나 물고기나 마찬가지죠 참 그리고 어항을 창가에 두어서 자연광이 비추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야간 수온 차이예요 낮에는 자연광 때문에 수온이 높게 올라갔다가 밤에 뚝 떨어진다면 물고기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죠 사람도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물고기도 특히 환절기에 질병이 참 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조류의 증식입니다 자연광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조류들이 아주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요 어항 한쪽 벽면을 새파란 이끼들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가능한 한 자연광이 들지 않는 곳에 어항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항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처음 물고기 기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질문으로 어항의 물이 증발하는데 무슨 물로 보충을 해야 할까요? 수돗물을 받아놓고 3일 정도 진한 물로 넣어주거나 작은 어항이라면 생수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정수기 물은 어항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정화가 된 물이라서 비추천드렸고요 다만 물을 넣어줄 때 히터를 설치한 어항의 수원과 같은 온도의 물을 넣어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죠? 물고기는 수원의 변화를 매우 싫어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수면에 기름 같은 게 떠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수면에 기름 같은 것이 뜨는 것을 유막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어항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막은 수중에 있는 양분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많은 양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막이 많아진다는 건 내가 어항의 여과력에 비해서 많은 사료를 주고 있거나 또 너무 많은 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개체수와 급여를 줄여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막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항 전체를 덮었다면 물속으로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이컵 등으로 좀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어항에 이끼가 생겼는데 어떡하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끼라고 부르는 것은 조류입니다 이 조류의 종류는 무척 많은데요 대부분 그냥 놔둬도 물고기 생명에는 크게 상관없는 조류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어항을 만드시는 이유가 물멍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조류가 시야를 가리니까 많이들 제거하세요 이 조류는 사실 어항 물과 생물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들이 야생에서 주식으로 섭취하던 식물성 먹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항에 조류가 생기면 참 반가워요 그래서 저는 갈색 조류든 녹색 조류든 어항의 벽면 정도만 제거를 해주고 바닥재나 구성물에 생기는 조류들은 자연스럽게 두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물이 점점 노랗거나 갈색이 돼요 하시는데 어항을 6개월 이상 유지하다 보면 물이 누런 갈색 빛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탄닌이라는 성분이 물을 갈색이 되게 하고 이런 현상을 블랙 워터라고 합니다 이 물 색깔 때문에 물고기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몇몇 물고기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물질이기도 하고 물생활 좀 하신 분들 중에는 이 블랙 워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지만 혹시 나는 투명한 물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 물갈이를 한 두세 번 정도 해주면 다시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블랙 워터는 천천히 녹는 물질이라 다시 물이 갈색이 되려면 몇 개월은 걸립니다 네 여기까지 물고기의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많았으니 한번 정리해볼게요 사료는 적게 주면 줄수록 물고기가 오래 산다 수온은 25도 정도가 적당하며 수중 히터를 설치해 유지할 수 있다 물고기들은 스트레스에 예민하니 어항에 적응할 때까지 지나친 관심은 좀 줄여주자 조명은 하루에 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어항이 생기는 여러 변화들은 물이 스스로 정화력을 갖추기 위해 생기는 노력의 일환이니 너무 놀라지 말고 기다리자 이것들만 기억해 주셔도 물고기를 건강하게 기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물고기를 기린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어항 청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해서 어? 물고기 키워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